반납부만 쳐주세요 그래 나오는 사람 힘이 돼 그래 더 신이어서 재미있게 놀죠 자! 반납부만 나온다! 박수와 함성! 우들이 이렇게 살다가 목심이 끊어지면 육신장포일꽃매띠 상하좌우로 질꾼 묶어 소방산 대트리에 이내 몸이 실려가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뚫든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바뀌었으니 금도끼로 찍어내려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간 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 년 살고자 했는디 모두가 은하을 버리네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추석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여기 있는 감나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청춘을 돌려달라고 청춘 고백 하나 해드려주시오 하이터감에 아프지 말고 4대 육신 6천혈매개 오장육부가 튼튼했으면 좋겄네요 5대 육신 6천혈매개 헤어지면 흐리 웃고 만나보는 음식을 떠도 5대 육신 6천혈매개 없을 것네 심사 5대 육신 6천혈매개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고 누가 먼저 말해든다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고 아생아 어린이 생각 사도 정 Só장 오 diab storm 사은 With a death 저 지금 당신이 그 들어갈 때 그지가 되고 그지가 되고 싶어서 세상을 그이로 살다보니까 이것저것 해도 안됩니다 죽을되고 맘벅다가 마지막으로 그지를 했는데 아 우리 어머님들이 엄청 좋아하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려고 박수 한번 줘요 입에 쓰면 뺏어내고 입에 알면 살지는 오 빛 가리는 마음 공몰이 꺾어서 울려 언제만제 왜 했든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제안은 내 청축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